안녕하세요, 룬, 이현, 크로스 밸런스 게임 해볼게요 질문 주세요! 하나, 둘, 셋 음료 없이 살기 근데 그렇다고 치게 현장에서 젤리를 그거는 현장에서만 재채기하면 젤리 나올 정도로 먹잖아요 저 정정할래요 저 음료수 좋아하는데 무슨 음료수 좋아하세요? 콜라요 저도 젤리콜라 좋아하지만 물 좋아합니다 보리차도 좋아해요 몰랐어요? 네 하나, 둘, 셋 남이 찍어준 사진 룬, 이현, 크로스 친한 친구는 연습하더라고요 셀카 찍는 걸? 응 제가 연습하거든요? 근데 안 나와요 더 노력해보자 이현, 룬, 크로스 하나, 둘, 셋 한 달 내내 집에만 있기 룬, 이현, 크로스 둘, 셋 둘, 셋 근처 아무데나가기 룬, 이현, 크로스 얼마나 기다릴 수 있어요? 한 시간? 저도 한 시간? 한 시간? 정했어요? 나 못 정했어 너한테도 순덕이 같은 면이 있고 나한테도 정우 같은 면이 있고 극대화하는 거니까 비슷한 거 같은데 둘은 룬, 이현, 크로스 둘이 비슷한 거 같아요 딱 그냥 반반? 이 정도에서 좀 더 추가하는 느낌인 거 같아서 저는 골랐습니다 나도 하나, 둘, 셋 관여하지 않는다 남의 연애는 끼니지 않을 거예요 맞아, 맞아, 맞아 피곤해집니다 난 정했어 나도 하나, 둘, 셋 내가 알아 삼순이? 삼순이가 안 돼 왜요? 친구 이럴 수도 있어 왜요? 아니 삼순이 왜, 삼순이 삼순이가 가장 만족스러운 답을 받을 거 같아요 삼순 아가씨가 너한테 내가 만약에 해줬을 때 가장 기뻐할 거 같아서 하나는 일단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어서 S or No를 되게 잘 얘기할 거 같아서 하나, 둘, 셋 냉정한 피드백 우리 의외로 잘 맞네 그러게요 위로와 격려는 스스로 하면 되고 맞아요 냉정한 평가와 피드백이 조금 더 자기 발전에 도움되지 않을까 맞아요, 그리고 진짜 힘들면 위로를 해줘도 고맙긴 하지만 위로가 안 되지 않을까요? 사람마다 다른가? 저는 그래요 사람마다 다르긴 나도 그런 적 있어 요새 친구가 나 힘들다 이러고 있었는데 많이 힘들지? 근데 네가 뭘 알아? 정했어요? 나는 정했어요 하나, 둘, 셋 사람찌기 2번 잠 잠이 많아요? 네 저는 푹 자도 매일 졸립고 그래서 이게 고민 중에 하나예요 최대 몇 시간 잤까요? 10시간 이상 자야지 아, 좀 잤다 10시간? 네 그래서 저는 동면하는 거 아니에요? 완전 그래서 촬영할 때는 많이 자야 6시간 기본 4, 5시간 자니까 매일매일 잠자는 느낌이 아니에요 근데 먹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하루 쉰다 그러면 맛있는 음식에 딱 맥주 한 잔 딱 하면서 잠들고 싶은 거죠 아, 먹고 잤는데 살이 안 쪄있다? 똑같아요 근육만 쪘으면 좋겠어요 아, 이거 어렵네 하나, 둘, 셋 5년 후 5년 후 오 왜 5년 후 가고 싶어요?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돌아올 수 없으면 5년 전으로 가서 20살을 다시 살고 싶고 왜냐면 저는 20살이 좋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미래가 궁금하기도 해서 5년 후로 했습니다 저도 5년 후로 가서 잘못된 게 있으면 하나하나씩 고쳐나가고 싶네요 우와 저희 이렇게 밸런스 게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케미가 좋아서 너무 좋네요 이, 현 로, 온, 크로스 여러분 저희 10월 30일 밤 9시 45분 월화 드라마 홀레드처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 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